이어서 방황하는 개미들을 위한 안내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한 구인구직 전문 포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20대, 20대입니다. 2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휴가를 떠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 상위 30%가 책정한 휴가비는 125만 원을 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약 25% 정도의 응답자는 휴가 비용 부담에 휴, 포, 적, 족 아예 휴가를 포기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즐기려는 20대, 또 적은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20대. 요즘 뭐든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에 우리네 20대들의 여름 휴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꼭 어디를 가고 뭘 해야만 휴가는 아니죠. 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또 그것만 보장할 수 있다면 멋진 휴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7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휴가 못 가시더라도요. 저희 목돈연구소와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해도 한번 떠나볼까요? 이 노래를 시작해보죠. 윤종신입니다. 고속도로 로맨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주내기 정철진입니다. 주식 세내기. 주린이에게 수익률도 패배했던 주내기 정철진이고요. 아, 이제 주내기 정철진도 오늘까지인 건가요? 아,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는 소장 정철진으로 복귀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8월 중에 새롭게 주린이 쇼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건빵 먹으면서 와싱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주린이 쇼도 기대해 주시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였습니다. 신나죠? 저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떠날 것 같아요, 8월 중에. 휴가는요. 같이 목돈연구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대신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 시원하게 순간순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8월 정말 무더위가 오게 될 텐데, 건강 꼭 챙기시고요. 저희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이리로 오시면 이런저런 사진도 있고요. 또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고릴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오늘 여행 코너 있죠. 돈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알아두면 쓸 때 있는 투자 잡박사전, 알쓸투잡.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익수 기자는 여행 전문기자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휴가 때는 좀 뻘쭘하겠습니다. 늘 여행을 다니는데 이게 휴가인가 일인가. 그런 혼란 속에서 더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아니, 와이프, 신랑은 여행 전문인데 재미가 늘 없잖아요, 이게. 같이 가도 그렇고. 재미가 없나요? 올해도 제가 7말 8조에 잡아놓은 게 그냥 호캉스예요. 가장 평범하게 즐기는 거죠. 그런데 호캉스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들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올해의 호캉스 있죠. 원래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성수기 때 있죠. 극성수기 때 다 나가잖아. 강릉, 제주로. 도심 속의 호텔들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호캉스의 절의 찬스. 오히려 수요가 작아지니까 가격이 싸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이걸 완전 뒤바뀌놨어요. 전부 호캉스로 오니까 예약 불가합니다. 하고 제가 도심 속의 호텔이 아니라 약간 그런 쪽. 부산 쪽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 쪽. 그래서 호텔의 휴가를 잡은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분이 잡은 호텔의 비용, 1박의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지금 호텔이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저도 이번에 제가 2박을 잡았거든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호텔도 부산에 제가 그 호텔을 알잖아요. 알죠. 우리가 예전에 알던. 예전에 알던 그 호텔이었는데 가격이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호텔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제가 간단히 설명을. 인플레이션? 백해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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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텔플레이션. 이런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각오 단단히 하시고 나들이를 가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유가랑 곡물 가격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왜 호텔 방값은 오른 건가? 그렇죠. 수요가 몰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해외가 뚫렸다고는 하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PCR 검사 왔다 갔다 세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중노동을 해야지 나갔다 올 수가 있어요. 아직은 무늬만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 호캉스. 심지어 요즘에는 호캉스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집 리모델링하면서 보통 일주일 열흘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호캉스를 해주는 특별한 코스도 있어요. 장기투수 호캉스라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휴가를 떠나는데 저는 지금 못 가고 있고. 네. 소형이면 어쩔 수 없죠. 저도 그 호텔 비용을 듣고 나서는 그냥 어떻게. 좀 잔잔하게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출연료의 10배를 드려야지. 2박을 먹을 수 있는데. 2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그래서 말이죠.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장 힘듭니다. 역대급 장이죠. 이럴 때 머리 식히러 진짜 휴가는 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은 얇고요. 그런데 힐링은 또 하고 싶고 정말 요긴한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장님이 좀 싫어할 겁니다. 정적이라서. 템플스테이란 게 있어요. 템플스테이. 여름용 템플스테이 중에 재밌는 거 제가 다 모아왔습니다. 템플스테이. 벌써 한숨이 나오시는군요. 왜냐하면 저는 갈등과 갈등해소.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긴장해서. 템플스테이란 용어가 나온 게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에요. 그때 무더기로 생긴 거예요. 200여 개가. 외국인 전용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인분들이 많이 갔고요. 지금은 힐링하루. 바닥을 쳤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깡통을 쳤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재밌는 곳들만 제가 찍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색 템플스테이. 그럼요. 이색 템플스테이. 살 빼는 곳 갑니다. 살 빼는 곳.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좋죠. 간식형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지 않아요. 여기 어디냐면 가까워요 또. 심지어 양주라고 의정구 바로 옆쪽에 양주라는 동네 있잖아요. 양주. 양주에 가면 육지장사란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에 주차하고요. 1분 계단 올라가면 바로 템플이에요. 진짜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또 사찰 같은 데는 주차하고 한 10분씩 걸어 들어가잖아요. 이런 절대 없어요. 바로 위가 템플이에요 그냥.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이게 간단한 것들이 많은데. 휴식형. 일반적으로 1박 2일들 많이 하잖아요. 휴식형.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 화면에 보면 육지장사의 정경이 저렇게. 양주의 육지장사. 그럼요. 저기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리뉴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깨끗합니다. 깔끔하고. 저렇게 예뻐요. 의정부 옆쪽에 바로 저런 게 있는 거죠. 저 사찰이. 휴식형이고. 차 대고 들어갔습니다. 차 대고 들어갔어요. 저희 가장 유명한 게 다이어트형. 요겁니다. 다이어트형. 며칠짜리죠. 이게 1박이 예를 들어 간단해요. 그리고 1박에 보통 2kg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kg 정도. 코스는 대부분 이래요. 새벽 4시 기상입니다. 살인적이죠. 소장님이 주무실 시간이죠. 고민하다가. 미국 장보고 주무실 시간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108배. 4시 기상 108배. 108배. 바로요. 108배도 그냥 절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절할 때마다 한마디씩 인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지 고민해봐라. 내 주변에 잘한 게 있는지 고민해봐라. 이런 식의 한마디를 던져주면서 박자를 맞았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합니다. 제대로 하는군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한 시간에 열심히 땀 흘리고 공양. 아침 먹어야죠. 공양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특별합니다. 이거는 다이어트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양이 특별합니다. 여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공양할 때 밥을 주는데 여기 다이어트 템플 있죠. 요코스만 특별하게 사과주스를 줘요. 사과주스. 거기다가 사과주스를 먹을 때 주지스님께서 1번 말씀합니다. 지원스님이란 분인데 자기 나이만큼 씹어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사과주스를 52번을 씹어드셔야 됩니다. 42번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차담하고요. 여기 하이라이터 이거예요. 그 다양한 사찰마다 특별 프로그램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온구 체험이 있어요. 쑥 단지를 쑥 단지란 게 있어요. 쑥을 넣은 단지인데 요거를 단전해.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우리 시교라 보는 분들. 저 단전 위에. 단전 위에다가 저걸 딱 베꼽 바로 아래쪽에다가 저거 불을 피워가지고 얹어놓습니다. 얹어놓으면 저게 어떻게 되냐면 체온이 있죠. 체온이 1도가 딱 높여져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체온이 원래 36.5도잖아요. 인간의 체온이 37.5도까지 싹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게 아이 때의 온도예요. 체온이. 그래서 면역력이 가장 강해지는 항암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들 저걸 하십니다. 한 시간 동안 누워서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저걸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원족이라고 해서 동네도 한 바퀴 돌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사과주스 하나만 마신 거네요. 그럼요. 이틀 동안에 보통 3끼를 먹는데 사과주스를 3끼를 다 먹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공양은 다 그럼요. 52번씩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뭐냐면 가수 혜은이 씨. 혜은이 씨 있죠. 가수 혜은이 씨가 여기서 단식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한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1박 2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1박 2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변의 사찰 주변의 볼거리들 되게 재미있는 게 많아요. 여기는 소원 명당이 있습니다. 소원 하나는 무조건 들어줘요. 절터 주변으로 108범종이라는 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작대기 하나 딱 좋아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저 범종들을 108개를 다 치잖아요. 소원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장님. 대박이 나라. 하나만 딱 빚어야 돼요. 딱 무조건 집중. 그다음에 꼭 맛봐야 하는 약수가 있습니다. 약수. 여기가 뭐냐면 약수 이름이 모유정이라고 그래요. 엄마의 육지장사 터 자체가 엄마의 젖가슴을 닮았다 이래가지고 모유라고 이름 지은 약수가 있어요. 육각수라고 부르는데. 육각수. 계단이 49계단인데 다 옥으로 돼 있어요. 밟고만 올라가도 기가 좋다. 지금 저 화면에 대웅전 저 위에 보이는 게 108배라는 대웅전 절인데 저 올라가는 계단이 옥이에요. 49계단으로 돼 있으니까 저기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네. 하고요. 나오는데 나오는데 양주에 얼마 배가 고프겠어요. 다이어트 템프를 하루 이틀 이박산 하고 왔어요. 그렇죠. 맛집 있나요? 네. 같이 그래서 합숙하고 살 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또 있어요. 여기. 바로 나오면 양주 앞쪽에 한우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모여 그냥. 그래서 저기 보면 한우 모듬 있죠. 저희가 300g짜리인데 싸고 맛있더라고요. 싸고 맛있어요. 양주 한우 마을. 저걸로 해서 특모듬이 지금 3만 원 올랐어요. 예전에 2만 5천 원 정도 했는데 3만 원. 그리고 점심특선 이웃게장이 따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파니까 같이 딱 해서 드시면 됩니다. 야 저 기름기 잘 되려는 고기 모습 뿌듯하겠어요. 다이어트하고 바로 고기 먹으니까. 기분 좋게. 옆에 단식같이 했던 동기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 이색 템플은요? 그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이제 광교산자락. 얼마 안 물죠.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광교? 그럼요. 광교산자락에 특별한 사찰. 복령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비군이 승가 교육의 요람입니다. 저 정경 잠깐 우리 시교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이쁘죠? 그러니까 저 사찰 자체가 약간 정갈하면서 여성스러운 맛이 있는 사찰이에요. 다 안 하고 이쁘게 지어져 있다. 정원도 이쁘게 닦여져 있고요. 저기는 원래 이제 그냥 일반 템플스테이가 다 있잖아요. 시그니처 프로그램 뭐냐면 솔로 탈출입니다. 수원의 복령사. 복령사.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설날 때나 그다음에 추석 때 뭘 하냐면 솔로 탈출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특별하죠? 이런 게 있어요. 재미있게. 최근에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며 그래서 다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4시기상 108배 이런 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핵심 팔관 재개라는 게 있어요. 모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8가지 방편을 배우면서 자기가 왜 솔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는 건데 제가 8가지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뭘 고민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 있죠. 이 계율들인데 살아있는 것들을 해치지 말자.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 대박을 꿈꾸지만 말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짓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작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5개가 여기 5가지고요. 3개가 추가가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야식 금지. 소장님 이거는 무조건 안 되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짝이 없을까를 지금 되새기고 있는데 야식 금지는 왜 나온 거예요? 이런 8가지 방편들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이런 거를 어겨서 솔로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원래 종교라는 게 별걸 다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향수 금지 그리고 땅에서만 잘 것 이런 계율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지키는 거죠.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솔로 탈출 템플스테이니까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솔로 탈출 TV 프로그램처럼 남녀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1번 2번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들이 그냥 와 있는 거죠.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솔로들이 와서 혼자서 템플스테이를 받아보라 이거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비군이 말씀드렸죠. 여성 스님분들만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성 전용 템플스테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 탈출 템플스테이는 남녀가 같이 가는 거고요. 여기는 남성들 제외 여성들만 그리고 여기가 원래 행자승 단계라고 해서 월정사 오대산에 있는 월정산 사차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행자승이라고 빡빡 깎고요. 그 단계를 직접 체험해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같이 즐길 수 있게끔 해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명상을 하잖아요. 솔로 탈출 템플스테이. 남녀는 한 공간에 있나요? 이거는 명상하실 때는 다 자기 방에서 명상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님하고 차단 나누잖아요. 차단 나눌 때 따로 모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같이 있어요. 108배 같은 경우는 다 모여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원족이라고 앞쪽에 나갈 때 울력이라고 마당 쓸고 할 때 이런 거는 다 같이 모여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별로 따로따로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내부 보면서 앞서 말한 팔관 재개 수행 같은 거 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말까 술을 마시지 말까 부정한 짓을 하지 말까 이제 이거는 방 안에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팔관 재개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인생에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솔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별 관련은 없지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장님. 너무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황건희 PD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밖에서 듣고 계시네요. 솔로거든요. 그럼요. 수원 광교의 복룡사의 복룡사라는 사찰 솔로 탈출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좋습니다. 또 좀 특이한 템플스테이가 있나요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제가 여름용이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아이를 보내면 좋은 건데 바둑두는 템플스테이겠어요. 바둑 이 도가 도가 같은 길로 통해요.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어떤 도의 멘탈의 궁극의 경지 아닙니까 이게 투자도 그렇고요. 미생 좋아했거든요. 짱그레 짱그레 나오는 미생 바둑에 비유해서 인생을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충남 서산에 가면 서광산 사찰이 있어요. 충남 서산의 서광산 좀 멉니다. 서광산 사찰에 가면 이름이 저 서광산 사찰의 정경입니다. 넓다란 잔디밭에 저렇게 딱 놓여있으면 저런 곳에서 그냥 한 달만 있어도 그러니까요. 1박 2일만 있어도 템플스테이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둑코스는 2박 3일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깨달음의 한 수를 찾아서 가는 여행이다. 그래서 각수삼매라 부릅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그리고 여기는 주지스님이 바둑의 고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화면에 보면 바둑 두는 장면들이에요. 저렇게 수렴받으면서 이 스님의 성함이 도신입니다. 도신 그래가지고 이창호 구단의 첫 프로 스승님이 계세요. 전형선 프로라고 요분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둑을 그분께 사살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는 중광스님한테 외고 중광스님? 지금 저 화면에 나오시는 기타를 두고 계시죠? 그리고 음악 앨범도 6집까지 내셨어요. 노래하는 스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서광사 주지스님 도신 스님 이신데 외모가 그냥 동자슴 같죠. 약간 느낌이 표정이 더 밝으시죠. 진짜 편안하시네요. 근데 아마추어 5단이십니다. 바둑이 잘못 떴다가는 그냥 당해요. 어마어마한 고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108배 청소하고 이런 것들 다 똑같은데 2박 3일 동안 바둑 리그를 진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같이 오신 동기들 있죠. 바둑을 두면서 복귀를 합니다. 복귀. 또 우리 투자에서도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매매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너무 중요하죠. 너무 매매일지. 매매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자기의 수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2박 3일 동안 하게 되고요. 공량 밥 먹는 거 있죠. 밥 먹는 게 되게 재밌는데 여기는 약간 부패 자율식당 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담아와서 그 왼쪽 위에 보면 김도 있습니다. 두부도 있고요. 두부도 있고요. 좋아요. 국이 여름용 시원하게 콩나물국 저런 거 딱 있네요. 나물도 있고 그냥 고기 없으면 어때요. 저런 것도 좋잖아요 소장님. 너무 좋죠. 침 남아가네요. 저런 거 드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둑 템플스테이도 있었고요. 그럼요. 시간은 다 됐는데 명칭만 특이한 템플스테이기 때문에 짧게 진관사 사찰 유명해요. 밥으로 유명한데 그 외에 우리 예전에 사계절로 유명한 그룹이 있죠. 거기서 세계일주여행을 19박 20일짜리 1억 5천만 원에 가는데 가장 먼저 들는 데가 여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진관사 사찰에서 밥을 먹어요. 밥이 굉장히 유명한 사찰도 있고요. 다양한 곳들이 있으니까 지리산은 송차 유명한 곳이 있고요. 이런 것들 체크해두시고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호텔 방값이 천문학적인 이 시기에 템플스테이 하루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요. 얼마나 쌉니까? 너무 좋더라. 지금 화면 하나하나 건강 건강식으로 저렇게 한번 딱 드시고 나를 돌아본다. 그럼요. 마음의 심표 하나를 오늘은 꼭 찍어보자. 이런 거죠. 조용히 나의 매매일지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가시고 저는 호캉스 즐기고 오겠습니다. 2박 3위. 지금까지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양희은 악뮤 악덕뮤지션의 나무 듣겠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